여보 이거 칵테일이라니까? 줘라 애들 먹으면 큰일 나겠나 그럼 이 칵테일 갖고 나니까 무슨 애들을 준단 말이고? 그냥 그렇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라보 밥 주고 과일 음료수 주고 술 주고 케이크 주고 무한대로 주는 호텔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볼거에요 거품 파티도 있대요 쿠킹클래스도 요가도 워터파크도 놀거리가 완전 많다고 해서 하루종일 즐겨볼게요 고고워 다시 준비 시작 이곳은 발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 다시 한번 보여줄게 아빠야 봐봐 아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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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 오 오 갔지? 갔지? 네 자 다시 안나 아빠 다시 한번 봐야할게 간다 아빠랑 ㅠㅠ 오 쎄 아 아빠랑 ㅠㅠ ㅠㅠ 오 쎄 감사합니다 6일 만에 휴양하러 갑니다 네 체크아웃하고 나트랑 온 지 6일 만에 드디어 휴양하러 갑니다 휴양지에 와서 관광만 주고 보라고 드디어 리조트 휴양하러 휴양 누가 잘 합니까 타타쇼 보고 싶어 타타쇼? 집에 가서 영상으로 보여줄게 영상 많이 찍어놨어 알겠지? 다음에 또 오자 배가 버려놔 음료 왔어? 가자 음료 받으러 가자 우리꺼 여기 바로 여기야 휴양이 주시고 인사하고 신까만 협시가 풀리지말고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시고 누나가 먹여줄게 좋아하나? 초콜릿 뿌리고 콩프라이즈를 넣어 뿌릴게 아 그래? 잘 먹어 맥주에서 그래 금방 그 같은데 리뷰 안해줘 선원 니 스오다 커피가 왜 스오다 커피인지 알아? 니 스오다 커피인지 알아? 니 스오다 재밌지 않나? 보자 왜 느리는데 한번 자 이렇게 하고 먹어라 잘 보이고 좋네 자 어떤데? 안쓰라? 쓰지 않나? 나 왜 이리 씁쓸하노 자 우리는 셀렉탑노아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체크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핑거푸드들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엄마는 체크인을 하고 있고 아빠랑 지안이랑 주환이는 쿠키를 먹고 있습니다 가까이 와 보세요 네 네 맛있나요? 네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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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안붙어 저거 첫 박스 되거든? 응 빨리 도와줘 먹고 걱정하면 안되라 엄마 야 한입에 먹는다고? 맛있어? 맛있지? 자 누나가 아빠한테 많이 달려줘 살려? 다리 하나 오려고 뭘 살려달라고 인마 안 되잖아 아빠 해줄까? 뭐? 판낭투어 할 때 다른 팀 데리러 온다고 여기 셀렉톱노아를 왔는데 제가 저 옆에 저 놀이기구를 보고 깜짝 놀랬거든 이제 무슨 워터파크에 있는 거잖아 큰 미끄럼틀이 있길래 너무 놀랬는데 나도 놀랬다 여기가 오전 오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9시부터 11시 반까지 2시반부터 5시까지 아 근데 여기 길도 너무 예쁘게 해놨다 이 모금이 너무 예쁘게 해놨다 한 번 더 예쁘게 해놨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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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가면 되나 그냥 안녕 얘들아 간다 애들을 물놀이 실컷 잘하고 있는데 해프터는 서비스가 4시 반까지라고 엄마가 배고프다고 지금 애들 다 끌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마음 급해서 저기 먼저 뛰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다 쩜이다 쩜 쩜같은 엄마 어때? 맛있지 않아? 용가 맛이야 엄마 용가 겁나 잘 먹는데 원숭이처럼 먹는데 하나 먹기만 맛있다고 지금 계속 용가 맛있다니까 용가 맛집이다 파인애플 주스 핑크레이디 아니 뭐 안 좋은데 딸기 스무디 같은 것도 있고 하던데 스무디 없단다 그 사람 뭐 딱 칵테일이겠지 그 맥주도 있고 하던데 그래 알겠다 내 손이 2개밖에 없는데 니가 안 오니까 그렇지 내가 집을 타끼던데 뭐 내 잔을 들고 란 말이야 아니 나는 애들하고 놀아주지 얘들아 너네 이것만 마셔야 돼 요것만 주세요 핑크레이디 이 양호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다 산건 아니지만 여보 이거 칵테일이라니까 좋아라 애들 먹으면 큰일 나겠나 나 애들 먹으면 애들 먹으면 애들 그냥 파인애플을 쓰고 그럼 니 칵테일 갖고 오라고 무슨 애들을 준단 말이고 칵테일을 애들 먹인단 말이야 그냥 그렇다고 하던데 조기교육이가 백주로 한잔 뽑아야겠다 엄마 40만원이라고? 싸이공 400잔 먹어야 되겠다 여기가 비치쪽에 있는 폴인데 우리가 리조트홈에서 올인클러시브는 처음이라서 지금 적응이 안됩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가볼게 목테일은 알코올? 안알코올? 안알코올? 그리고 싸이공 비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딸기구나 이거는 애들 주려고 한거고 이건 맥주에요 맥주도 그냥 줘? 네 칵테일 그냥 이거 하시면 아 칵테일? 네 열심히 셔틀하고 계셔 아니 내가 알기로는 아까 애기주스는 저거밖에 없다 했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이거 사가지고 빨대 꽂아 마시길래 나는 무슨 문화 충격이고 해서 물어봤더만 이거 애들이 뭔가 한다 이건 뭔데? 빨대는 왜 안 꽂아왔어? 아 빨대 안 꽂아왔네 유지원 웃겨 죽겠다 주환이 배영 해보세요 배영 뭐라고? 배영 우와 우와 선수리 선수 호잇 꼭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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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춥제 안추운데 존중 네가 안 움직여서 추운거다 아 나는 저 바다에서 좀 놀다 올게 우리가 바다 가지마라 네 위험하다 보험 안 들었단 말이다 보험 들었다 아 좀 세게 들어야지 맥주가지로 갔다 온 사이에 얘가 배영을 배워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때의 추억 응답하라 21 1 9 맞나 2,110 그냥이 아니구나 재밌지 얘 봐봐 얘 봐봐 와 와 지한이 이제 선수다니는 선수 클라이밍도 선수고 배영도 선수고 이도 보라고 또 아따 양쪽으로 보라보라해 샀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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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맞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델 모델 갔나 모델 모델 하나도 안 갔다 왜 아저씨 갔다 아저씨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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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달라고 빨리 바로 다니는데 자 누나 벌써 여기야 뭘 살려줘야 인마 빨리 와 자 누나한테 올라가 따라 올라가 뷔페 전쟁터 뷔페 전쟁터 전쟁터 와 근데 한참 보다가 깜짝 놀란게 있습니다 와 아고고기 와 정말 열하다 아고고기 먹는데 주안이 아고고기 먹어볼래? 아니야 자 주안이 바퀴 잘 보고 준비 됐습니까? 네 자 카메라 보시고 파이팅 봅시다 우리 자 파이팅 파이팅 자 많이 드세요 자 자 계란 반찬 같이 먹으세요 아 아이 잘 먹어 많이 먹으세요 음 제육국국 아니 근데 진짜 한국 한국 영양 맛이야 잘하네 김치찌개 없나 국 같은 게 없더라 맥주 안 맛있을 것 같아 한잔만 줘 먹어봐 맛있다 근데 오늘 애들 먹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도 안 먹었다 그래 애들만 안 먹은 게 아니고 나도 안 먹었다 나는 먹었다 난 샌드위치 책이 먹었어 그래 얘는 나 많이 먹었다 아고 먹을 수 있겠어? 어 먹을 수 있겠나? 먹어볼래 진짜? 딱 들어 딱 들어 딱 들어 엄마야 이걸 먹는다고? 갑자기 살아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인마 이거 으 으 으 일라봐 일라봐 여깄다 여깄다 자 자 자 지안이 악어 먹방이 있겠습니다 아니 닭고기 같아 눈 감고 먹으면 닭고기일걸? 왜 아기만 먹게 하노 어때? 음 맛있나? 아니 근데 이게 어떻냐면 닭고기 같은 맛이 아니라 생선이다 생선 생선이라고? 응 크로커다일 고기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되게 쫄깃쫄깃하네 맛있다 맛있다 생선인데 좀 쫄깃쫄깃합니다 아고 맛집이네 키즈 파티가 있어가지고 지안이를 위한 파티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많이 화면에 글쫄깃 참 어쩔 slot 급격히 기우네 응 다들 따라가겠다 네, 네, 네 우리나라 울산 아워 봄파티 웨컴 투 우여파티 한 바탕 거품 봄파티를 마무리하고 이제 숙소로 복귀합니다 이거 안 했으면 후회할 뻔했는데 아니 저기 너무 춤 잘 추시는 분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 항상 끼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 웬일로 샐러드를 사왔노? 이거 이거 체중 유지에 대한 마지막 각오가 커피를 커피를 아이스 커피? 위드 밀크? 위드 밀크? 누나가 먹여주니까 맛있어? 네 거다 진짜 네 거다 네 커피 오늘 밥 사줘서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아침에는 그냥 쌀국수만한 게 없죠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저렇게까지 거품 파티하면서 응약국도 있고 이분은 뭔가 싶어서 한번 가져와봤거든 뭐봐라? 이거? 보여줘야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가? 아이가 이렇게? 맛있다 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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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얘기하니까 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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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환이 버기카 타고 싶어? 아빠가 말했어 주환이 물어봐 버기카 타도 되나요? 하고 물어봐 주환아 자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환이 좋아하는 거 맞아? 응 아빠가 타게 해줬어 응 싱 까만 해야지 싱 까만 오케이 너 도로를 가고? 네 배치? 오케이 갑니다 주환이 좋아하는 버기카를 타고 오늘이 우리 베트남 나트랑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해변가 비치 쪽에서 커피클래스도 하고 이런저런 수영장에서의 행사들에 참여해 보면서 하루를 보내보겠습니다 지한이 제일 뒤에 앉아있다 아빠 지금 인트로 찍고 있는데 자꾸 말 걸고 있네 인마 이게 니가 인트로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잖아 저 저 저고 도도 하고 꼬도 하고 꼬도 하고 랄라로 오겨둔다 그럼 고고고고 다 왔다 주환아 인사하고 신 까만 인사하고 신 까만 오케이 자자 점프 보아 갑시다 사진적으로 갑시다 쿠킹클래스 시작하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해변에서 또 우리 지안 모델을 배경삼아 사진 좀 남겨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이야 이야 직이네 이야 걸어가 봐 지안아 모델 같다 와 걸어가 봐 이야 멋있다 까치발 쓰고 자 거기서 아 예쁘다 자 찍는다 지안아 준비됐어? 자 일러가 봐 거기다 앉아봐 그 앞에 딱 기대서 앉아봐 여기가 이렇게 야자수로 해서 인공으로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트전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더브스 안되겠습니다 일단 한잔 때리고 시작해야겠다 와 너무너무 덥네 신데렐라가 제일 맛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신데렐라 기억하십시오 아 신데렐라가 된게 보이네 옷 색깔하고도 잘 맞고 핑크 핑크 핑크를 이디를 먹어야 되나? 지금 쿠킹클래스에 왔어요 리조트에 왔어요 윌리언 스모프 같네 스모프 참여하는 데는 무료라고 하거든요 자 둘이 딱 사봐 자 오늘의 요리사 자 오늘의 요리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까마 주안이 더 신까마 신까마 닥수지 닥수 맛있겠다 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응 누가 만든거야 응 주안이랑 주안이가 먹어봐 6푸드 드시먹고 맛있다 주안아 주안아 삼원아 응 뭐하는데니? 삼원아 꼬마오 아니 아니야? 응 마지막 밤을 불살라라 엄마 응 잘하자 댄스 댄스 왜? 니 빵 누가 가져갈까봐 아니야 엄마의 빵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미역해처럼 누가 자기 빵을 먹는지 안 먹는지 1인분 엄마를 위한 간식 잘 있습니다 그럼 놀아보겠습니다 칠리도게 싸이공뷰 이게 점심 못먹는 사람들은 여기서 간단하게 이거 어떻게 적어서 뭐 또 과하게 하신다 너의 너에게 맞춘거다 일단 먹자 일단 먹고와자 일단 먹고와자 일단 먹고있어봐봐 소세지는 이거 하나 조그만한거 엄마 엄마 돌려라 얘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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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세지 있잖아 하나 더 맛있다 맛있다 정말 너무 과하다 엄마 엄마 니 유지하려면 이거보다 이거 한 3개는 먹어야 된다 오늘 열심히 셔틀 중이신거 휴양을 가장한 사유 휴양을 가장한 사유 뭘 짜내줘 뭘 짜내줘 난 이를 위해서 주는거지 아 휴양 아 휴양이도 계속 와서 과일 달라고 응 잘했어 주와봐 어? 빵? 주완아 여기 보고 한번 맛있습니까? 응 소세지 소세지 괸신이 있었네 여기 한꺼도 더인데 엄마가 끈다 저 아까 전에 핫도그 먹었잖아요 그걸로 그냥 점심하고 이제 자려고 했는데 츄안이가 그 귤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과일만 먹고 가자 했는데 저녁보다 점심이 지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마 들고 온거는 거의 뭐 3일동안 식사 안 한 사람인데 지금 밥이 너무 땡겨서 물놀이점 했다고 그런지 그래서 일단 밥 식사를 하고 스네이크에드를 들어갔어 스네이크에드를 들어갔어 아 이거나 그건 줄 알았다 치킨 치킨 스네이크에드를 들어갔어 이건 아이스크림 와 잼대가리 튀김으로 지금 먹는 거야 이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을 바나나 아 미안 아 고마워 아 나 제일 맛있다 지금 한통 세개 때리고 한 손에 아이스크림까지 지우고 아니 그래 물에서 있는 게 진짜 체력소모가 큰갑다 물에 가만히 앉아있었으면서 뭐 너무 웃긴다 애들은 아이스크림 먹고 나 밥 먹고 국에 쌀국수에 지금 밥에 다 챙겨왔다 아니 지금 시간도 촉박해서 지금 지안이한테 계속 셔틀 시켰어 지안이 셔틀하고 있다 지금 감사합니다 우리 지안이 이제 나가야 됐네 돈 좀 뽑으려고 먹고 있네 밥 다 먹고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저는 사우나를 갑니다 애들은 방에서 한 두 시간 차라리 하고 4시에 또 어젯밤에 했던 폼파티가 있다고 해가지고 페스티벌 수영장에서 한다네요 오늘은 일단 저는 오늘 사우나에 가서 푹 찢고 오겠습니다 목욕탕 가는데 왜 고급스럽나 들어가보겠습니다 사우나? 네 퓨티 사우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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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스러운데 뭐지 잠깐만 왜 왜 이렇게 고급스러운데 여기 너무 고급스럽다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잘못 온 게 분명하다 무섭네 새까마니까 무섭네 호텔도 사우나가 어디에 있는지? 사우나는 돈을 받을 필요로 200,000원 사우나는 돈을 받을 필요로 사우나는 돈을 받을 필요로 사우나는 돈을 받을 필요로 30분정도 받을 필요로 감사합니다 역시 엄마가 내를 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보고 먼저 갈아가길래 역시 휴가 마지막 날을 나를 위한 배를 하는구나 생각했더만 쪽팔아픈데 공짜한 일이랍니다 지금 낮잠 한 2시간 자고 애들이랑 지금 펌파티한다 해가지고 급하게 끼워가지고 지금 갑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까? 네 펌파티 너무 잘합니까? 네 주안이 잘합니까? 물 위에서 하는데 오늘은 어제는 바닥에 쎄는데 나른은 100대지 죄송합니다 아 한국 못 갈 뻔했네 자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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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lio Park 가세요 그 commander 우리 집에 가자 이제 여기 있지? 아니 근데 우리 올 인클루시브를 한 거는 이번이 처음 있잖아 근데 되게 편하긴 편하다 그치? 우리는 먹는 거 좋아하니까 아니 근데 진짜 쉴 새 없이 먹어야 되긴 하더라구요 쉴 새 없이 안 먹어도 되는데 네가 쉴 새 없이 먹은 거다 아침, 반식, 점심, 애프터는 그 다음에 또 저녁 이렇게 그 중에 편한 거를 골라먹으면서 여행을 하라는 건데 너는 여섯 개를 같이 먹은 거 아이가 아 편한 거를 골라먹는 거라고? 말도 안 되네 다 먹어야지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다 먹으면 이러면 그러니까 놓치는 게 있으니까 아까 전에 수영장에서 핫도그를 줬나 핫도그 4개 먹었다 아이가 핫도그 4개 먹고 또 가서 밥 겁나 먹고 자, 갑니다 또? 또 왔어 또 왔어? 네 또? 또 왔어 응 알았어 인사해 안녕 포토 안녕 포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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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가먼 해야지 신가먼 유지나 갑자기 등장하는데 감사합니다 맛있어?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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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가요 자, 이제 우리는 짐 수석을 다 마쳤고 지안이는 내일 한국 도착하자마자 또 세수하고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애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우리 원시인을 한 마리에 지금 데리고 갑니다 지안이 한숨 자고 착한 주안이가 누나에게 이거 떼면 안 돼 떼면 나 집에 가서 못 찾아 우리 한국 가서 알겠지? 주안이에게 유모차를 양보했습니다 자 그럼 주안이 안녕 다음 여행지에서 만나요 인사 여자에게 되게 말 잘하던데 다음 여행지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